여정현의 한국관광 오늘은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메이피리드 호텔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메이피리드 호텔은 비수기에는 1박에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에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5성급 호텔로 파스리 골프장과 수영장, 예식장, 한식장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호텔 로비까지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으며 주차장도 비교적 여유로운 편입니다. 호텔 로비에는 커다란 커피숍도 있으며 커피 가격은 14,000원 정도입니다. 뷔페 식당의 가격은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39,000원에서 92,000원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광장을 지나면 결혼식장 등이 열리는 대형 연애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전통 한옥의 멋을 살린 한식당 동네원도 있습니다. 음주야, 여기 아저씨한테 혼나? 어젯밤리 나와. 백내원의 코스요리는 8만 9천원에서 23만원 정도인데요.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있는 5승급 호텔의 절반 가격에 투숙할 수 있고 공항과 롯데몰 등이 가까운 것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14L, 32R 활주로가 가깝지만 23시 이후에는 이청륙이 없다고 합니다. 한식당과 중식당은 비싼 편이었지만 이탈리아 식당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메뉴 표기도 정확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